저희 바로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두 번 몇 번 해볼게요? 네! 너무 좋아요! 더 밝아낸 곳이 런와이즈 근데 원하시던 기억이 아니고? 너무 너무 좋아요! 지금 뒤에 작가님이 너무 반하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넘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로 발음해볼까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 열어볼게요! 네! ologne 너무 너무 좋고요! 너무너무 좋구요! 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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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네으로 하여? 오, 기타와 함는다! 깔끔해 슬라이드 자, 여자애데믹 이럴 거 같긴 한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릴리고요 방금 저희 엠믹스 새로운 곡 대시를 녹음하고 왔습니다! 녹음을 하니까 노래가 매우 좋다고 다시 한 번 느꼈던 것 같아요 원래도 데모 들으면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 목소리로 다시 들어보니까 확실히 진짜 좋은 노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부르면서 멜로디 라인도 너무 좋아서 뭔가 재밌었어요 녹음하는 것도 약간 제 음역대나 제 노래 스타일이랑 좀 맞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뭔가 되게 좋았어요 뭔가 착붙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그 멜로디 라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거 많은 것 같아서 하나를 껍지 않아요 후렴 훅 부분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dash on a dash 거기 부분이 되게 뭔가 잘 꽂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사람들이 뭔가 그 부분 되게 맴돌 것 같아요 멜로디가 never stop never stop never stop hold me tight hold me tight hold me tight hold me tight 너무 충분할 것 같죠? 네! 지금 약간 hold me tight 이런 느낌이어서 hold me t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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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더 해볼게요 네! hold me tight hold me tight 떨리는 star 난 난 달려가 떨리는 star 난 달려가 떨리는 star 난 달려가 저 멀리 아 너무 좋아요 똑같이 생각할까요? 네 떨리는 star 난 달려가 저 멀리 펼쳐진 것처럼 아 너무 좋다 마지막 한 번 할게요 네 떨리는 star 난 달려가 저 멀리 너무 좋아요? 네 저 멀리만 좀 더 빠르게 붙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떨리는 star 난 달려가 저 멀리 펼쳐진 것처럼 쇼핑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들어볼게요 네 쏘아올려 bang 세상에 신호탄을 쏘아 올려 bang 떨리는 너무 지금 살짝 착한 것 같으니까 악동처럼 조금 할까요? 네 세상에 신호탄을 쏘아 올려 bang 떨리는 어 좋은데?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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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추억 딱 두 번만 더 받아볼게요. 네! 제가 볼까요? 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춤 걸린지? 정말요? 대박이야. 다행이다. 베이님 다 잘해가지고.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와 진짜 없어. 없어요. 나는 뭔데?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너무 노래가 제 스타일이에요. 일단 처음에 처음에 들었을 때 뭐 했어요. 너무 여태까지 들었던 사이팅 곡 중에 딱 대모를 들어서 너무 제 스타일이여가지고 그 대모곡을 듣고 너무 많이 좋았어요. 뭔가 평소 녹음하던 것보다 좀 더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작곡가님이 너무너무 잘 알아듣기 쉽게 그 느낌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상한 테일하게 잘 봐주신 덕분에 그래도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파트를 작곡가님께서 제 목소리를 듣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신 파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 듣고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 다음에 부르는데 너무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었지만 살리지 못해. 되게 아쉬웠던 파트였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했던 것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댄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답니다. 느낌 너무 좋고요. 이거 좀 더 앞으로 나오는 느낌이에요. 세상이 원한 길과 세상이 원한 길과 세상이 원한 길과 정반대로 라이트 시작해 레볼루션 포 에볼루션 너무 좋고요. 래로 할게요. 시작해 레볼루션 레볼루션 예스 시작해 레볼루션 그것보다 조금 낮아들고 시작해 레볼루션 시작해 레볼루션 예스 네 시작해 시작해 레볼루션 포 에볼루션 요로드 너무 좋아요. 몇 번 더 받아볼게요. 시작해 레볼루션 포 에볼루션 포 에볼루션 I wanna dash I wanna dash I wanna dash I wanna dash 좀 더 앞에서부터 확 날게요. I wanna dash I wanna dash I wanna dash I wanna dash 아 너무 좋습니다. 이런 톤으로 몇 번 받을게요. I wanna dash I wanna dash I wanna dash I wanna dash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러윈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너무 좋다. 이거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저희 완전 속 썩이는 느낌으로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네. 너무, 너무 개미였던 것 같아요. 너무 개미였던 것 같아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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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들어갔네. 근데 이런 성장도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여. 대시라는 곡은 중독성이 강한 곡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대시 I wanna dash I wanna run it run it 이 부분이 정말 중독성이 강해요. 처음에 들었을 때 이 부분이 계속 기억이 나왔어요. 진짜 정말 매력적이고 이 파트 정말 욕심나는 파트다 라고 생각했어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지금 굉장히 기대 중입니다. 이 타이틀곡 안무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멋있는 안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노래가 너무 좋아서 멋있는 안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좋으니까 진짜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노래 잘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살짝 솔직히 말해서 살짝 아쉬운데 아직 첫 번째 날이니까 녹음 첫 번째 날이니까 완성된 모습으로 연세분들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두 번 더 해볼게요. 네. 오! 점점 나온다. 몇 번 더 할게요. 날 막아선 베리케이 사뿐히 들여 밟고 가 밟고 가 밟고 가 파이트하게 당겨볼까요? 네. 날 막아선 베리케이 사뿐히 들여 밟고 가 이 정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 거기는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킵할게요. 좋은데요? 이렇게 몇 번 할까요? 네. 아득히 저 멀리 펼쳐지는 데이 네. 좋은데요? 이렇게? 네. 좀 더 느리게? 네. 아득히 저 멀리 펼쳐지는 데이 네. 아! 지금 완전 좋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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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너무 좋고요. 이거 비브레토만 빼볼까요? 네. 네. we got it. we face it. 입 좀 더 길게? 네. we got it. we face it. we face it. 이 향에. 이 향에. 이 향에. 키를 접어. 너무 좋아요. 이 향에. 이 향에. 이 향에. 이 향에. 키를 접어. 이 향에. 키를 접어. 키를 접어.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네. 이 향에. 키를 접어. 좋은데요? 이렇게 몇 번 할게요. 이 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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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Bless your Love and help 좋은데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정말 해본적없는 느낌? 연습생 때부터도 그렇고 항상 연습했던 것과 정말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착하게 부르는 것 같다고 하셔서 좀 더 나쁘게 불러보라고 하셔서 최대한 노력해봤습니다. 저는 제가 녹음을 할 때 앞뒤가 귀신이였단 말이죠. 그래서 귀신이 노래하는 게 딱 그런데 깜팍여 나 나 나 나 나 이 건물처럼 견고있지 귀신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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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불러서 진짜 오! 이러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진짜 진짜 좋았고 그리고 2절 시작할 때 또 귀신인데 남자는 혀짜리는 보았나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처음에 데모랑 가이드랑 듣고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번 노래도 정말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녹음한 곡이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일단 개별로도 받을 건데 좀 쎄 소리가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아서 좋아요.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이제 신나게 받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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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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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 녹음해놨어? 너 뭐야? 준비된 Girl. 너 뭐야? 준비된 Girl. 완전 하이로 해볼게요. 자신 있으세요. 너무 좋은데요? 나는 그냥 팬들이 있네요. 저는 안 된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바로 그냥. Never stop. Never stop. never stop. never stop. never stop. 아 그럼 이렇게. Never stop. Never stop. Never stop. Never stop. 하나 더 해야 돼. Never stop. Never stop. Never stop. 아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닌가? 혹시 여기에 뭐일지? 두 번 들어갔어요 두 번 들어갔어요 바이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빌리고 깜빡여 롤라랜 닥터기 깐 모출한 경고일지 몰라 이거 깜빡여 깜빡여 네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네 깜빡여 롤라랜 닥터기 깐 모출한 경고일지 몰라 키팡 한번 달려 네 깜빡여 롤라랜 닥터기 아 너무 좋네요 예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언제나 옆자리는 비워놔 누구도 원한다면 올라타 너무 좋고요 지금 박자는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나 옆자리는 비워놔 누구도 원한다면 올라타 오! 들어볼게요 네 사실 너무 잘 불렀거든요 약간 좀 더 포인트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언제나 옆자리는 비워놔 누구도 원한다면 올라타 I wanna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t 여기서 이제 완전 규진님이 하고 싶은 대로 몇 번 받을게요 네 I wanna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t 아 너무 좋다 야호 마음막하고 들어볼게요 네 네 I wanna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t I wanna run it I wanna I wanna dash I wanna run it I wanna run it 아 너무 좋은데요 아 너무 좋은데요 네 I wanna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t I wanna run it I wanna run it W 중으로도 그렇다 I want to dash 와 너무 좋습니다 음 말고 그냥 음 이러면서 음 이렇게 마지막에는 완전 미니언즈같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진입니다 너무 좋아요 노래가 그리고 약간 이것도 역시 되게 장르가 훅 바뀌는 그런 부분이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듣기에 되게 신나고 되게 뭔가 신기한 장르를 또 믹스가 되어 있어서 하는데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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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곳이 롤메 잘 어울려 뭐한대로 말하는 세상이 훨씬 수연하다 또다시 한 번 브릿 여기가 또다시 한 번 브릿 지금 너무 좋고요 샤프? 네 앤믹스 에웅 앤믹스 앤믹스 정정 느낌 너무 좋고요 I wanna write som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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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more I wanna write some more 모얼 빵술이라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 느낌으로 할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저희 타이틀곡 대쉬 녹음을 마치고 내려온 혜영입니다 오늘 녹음하면서 느낀 건 굉장히 제가 박자감을 많이 연습해야겠다는 거 이렇게까지 R&B 감성에 보컬 라인이 들어가 있는 엔믹스 곡을 해보기 처음이어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음역대가 또 저와 그렇게 안 맞지 않아서 굉장히 재미있는 녹음이었고요 저한테 아 저는 오늘 칭찬을 좀 받았는데요 저한테 톤 레인지가 굉장히 넓다고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에디립을 넣고 하는 과정을 속에서 다양한 톤을 내야 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이 부분에 제가 코러스를 넣는다고 치면 이 부분에 제가 코러스를 넣는다고 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습니다 오늘 칭찬 듣고 조금 마음이 좋았어요 제가 사실 딱 처음 듣고 이렇게까지 좋아본 노래가 처음이라서 에서한테 빨리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멋진 결합으로 멋있는 퍼포먼스 에서를 찾아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물론 이건 발매가 된 이후에 나가겠죠 물론 이건 발매가 된 이후에 나가겠죠 얼른 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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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